12장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다른 사람은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님으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님으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며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이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난임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모두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